광희야 이 작은 책이어도 충분해. 자 하나씩 빨리 싸자. 시간 없어. 저 돈이 좀 굴러고 있다고 광희야. 이거 어떻게 하라고. 자 이쪽 반쪽 있다. 하나씩. 자 됐어. 우리 폭탄에 이어 산사태까지. 한 장씩 한 장씩 볼게요. 이 원 중에 저걸 하겠다고 지금. 조심해 광희야. 돌에 갈려 죽어. 이럴 거면 세워내볼까 그랬어. 야 넌 나랑 잘했어. 책을 또 한 장 한 장 겹치는 세차. 입김을 불어주는 것도 있잖아. 어 형. 그만. 어 광희야. 어 광희야 됐어. 어 광희야 됐어. 어 광희야 됐어. 눈 깜짝한 손이 이렇게 만든 거야. 눈 깜짝한 손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. 대박. 언제 이렇게 만든 거야. 아니야 광희야. 조심해. 내가 이거 만들고 광희야. 우린 이걸 타고 저 돌이 눌러라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. 형 제가 못 가겠어. 형이 먼저 가봐.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. 우와. 형 근데 아까는 상황이 다르잖아. 이건 공중이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건 책이잖아 형. 그래. 할 수 있어. 형 믿지? 야 진짜 이거 정말. 이게 가능할까요 형. 야 야 야 야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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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우와. 우와. 하나 둘 셋. 우와. 하나 둘 셋. 우와 대박. 광희야 좋죠. 하나 둘 셋. 우와. 우와 대박 광희야 좋죠. 김치 앞으로 온 거야. 어. 광희가 온 거라고. 어. 쭉 매달려. 형이 지나가서 이미 늦어진 거 아니야? 아니야, 광희야. 형, 나 가야 될 때가 많아. 빨리 일단 이리 와. 마라시아나 건너뼈다. 빨리, 빨리. 갈게. 갈게. 형,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 더 나쁘지 않나? 우와. 다 죽을 거야. 밀고, 안 돼. 밀고,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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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, 안 돼? 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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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저 종이가 가운데서 아무리 그게 힘이 대단하다고 한들 80kg를 그렇게 버틴다는 게 특수 종이거나 종이 같지만 표면이 굉장히 거친 무슨 물질이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저는 이거는 100% 마술이에요. 왜냐하면 요즘은 접착제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게 나와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거 하잖아 이 지술. 이 지술이요? 눈 돌아가잖아 황이. 저 원래 잘 돌아가요. 한 번 더 쳐다볼. 그는 안 돼. 할 수 있어. 내가 이게 하나의 생일로가 있어요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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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